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 포스트에서 기우성 부회장님과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로 내보냈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기우성 셀트리온 대표이사 부회장이 유럽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품목화가 생기는 눈앞에 두고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리 제네레론 등이 셀트리온보다 한 발 앞서 유럽 시장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내놓았지만 공급 불안정으로 이렇다 할 입지를 구축하지 못한 만큼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한다면 유럽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에서 충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11일 셀트리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유럽약품청 EMA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두고 심사를 서두르고 있어 이르면 4월 레키로나의 품목화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달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가 CHMP 회의 열리는 날입니다. 그 이후에 23일날 그 뉴스가 전해지겠죠. 20일 23일은 셀트리온 그룹의 배당주가 입금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럽의약품청 사나 약물사용자문위원회가 셀트리온에 레키로나를 두고 3월 28일 사용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개발 국가의 방역당국이 레키로나를 도입할 수 있게 됐지만 품목화가 정식으로 난 뒤에야 레키로나가 수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치료제 유통 및 판매를 맡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 이미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과는 공급계약을 맺었으며 현재 물량, 가격 등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물량, 가격 등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답니다. 기 부회장은 유럽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품목화가 나기 전까지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다른 기업의 항체 치료제나 기존 바이오 시뮬러, 위탁 생산, CMO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유럽 코로나19 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는 수요에 얼마나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달린 것으로 제약바이오 업계는 바라본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프랑스만 봐도 하루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넘나들며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프랑스는 3월 3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럽 각국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 제한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체 치료제가 애초 짧은 시간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힘든 특징을 지닌 데다 이미 유럽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리 제네레론의 상산 능력이 크지 않아 유럽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오는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연간 150-300만 명분을 추가로 생산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으며 이 물량을 모두 감당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시선이 제약바이오 업계에 적지 않다. 기 부회장은 올해 3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송도 1공장과 2공장을 전량 렉기로나 생산체제로 전환하면 250-300만 명분까지 만들 수 있다며 수요를 봐가며 생산량을 정할 것인데 바이오 시민의 재고가 충분하고 스위스 기업 론자 등의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 만큼 1공장과 2공장 렉기로나 생산체제로 상당 부분 전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분 주식이란게 1주에서 2주만 오르면 전 신고가는 금방 갱신합니다. 조금 지치고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